문경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이싱시 대표단이 문경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차사발축제와 양도시 간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후샤오젠 이싱시장을 비롯해 양도시의 대표단과 도예인은 도자기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싱시는 중국 장수성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125만 명의 도시로 도자기가 유명하고 전기전선 사업에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